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홍준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영암의 네 번째 오버홀 센터인 왓츠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네오테크 제품을 오버홀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세 군데 오버홀 센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북 칠곡 외관의 네오테크 본사 그리고 수도권은 경기도 광명 학산모터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남 천안의 코나투스 이렇게 세 군데 오버홀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한 왓츠 오버홀 센터는 네 번째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오픈은 추석 다음 주 월요일 9월 16일 월요일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됩니다 왓츠에서 오버홀을 받으실 분들은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홀을 하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품이 생기는데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있거나 이런 부품들은 교체가 필요한 부품인데 그런 부품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본사에 해당 제품에 맞는 스페어 부품들을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버홀 할 때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바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약을 하실 때는 해당 차종과 제품 구매 일자 그리고 제품 시리얼 넘버 등을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버홀 비용은 이제 네오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비본 오버홀 비용이 40만원이고요 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탈거해서 점검을 했을 때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 생길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특수 공구가 필요한 수입차들이나 일부 차종은 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왓츠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 입구의 모습입니다 왓츠는 영암 KIC 서킷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평화광장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평화광장에서 서킷을 오시는 길에 이제 소방서가 하나 있어요 소방서 맞은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왓츠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은 범용 선반과 밀링이 있습니다 간단한 뭐 공작물이나 어떤 지그 같은 거를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시본 4주식 리프트가 있습니다 신품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소닉 공구통이 있는데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도 안 까진 상태예요 정식 오픈을 하면 비닐을 딱 정리를 해서 다 열고 여기는 이제 확인한다고 몇 개 열었는데 이런 공구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가공 MCT 한 대와 CNC 한 대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일부 이제 쇼업소버나 브레이크 일부 부품을 가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광학식 3D 스캐너와 핸디 스캐너 아텍 사의 이제 3D 핸디 스캐너를 고유해서 설계도 일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오버홀 장비들입니다 지금도 전자제어 댐퍼를 테스트하는 중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버홀을 할 수 있는 가스 주입기 그리고 오버홀 테스터기 등이 있고요 옆에는 이쪽은 이제 부품 적재 선반입니다 오버홀 부품이나 이제 스프링 또 길이별로 재원별로 스프링 레이트별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연구 과제 샘플 테스트 샘플들입니다 이쪽 오버홀 선반을 부품들로 채워서 오버홀 오실 경우에 이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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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이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네 왓츠는 네오테크의 자회사로서 이제 네오테크 오버홀 센터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 파츠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연구원 영암 프리미엄 센터에서 매월 주관하는 트랙 데이에도 참가를 해서 제품의 성능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분들의 커스텀 세팅 그리고 네오테키한 지원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테크와 왓츠는 튜닝 파츠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동차 튜닝과 오토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버홀 센터 전라남도 영암의 네오테크 오버홀 센터 왓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